시작 오랜만이에요 이게 별로 오랜만이라 생각 안 들었는데 너랑 이렇게 둘이 앉아있으니까 카메라 앞에 이렇게 둘이 앉아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오랜만 이 긴장감이 오랜만이야 이번에는 스포 안 당하려고 진짜 진짜 인스타도 최대한 조심히 하고 그랬어 나 진짜 일부러 안 봤어 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일부러 안 봤어 왜냐면 오늘 같이 봐야 하니까 오늘 같이 봐야 하니까 오늘 같이 보려고 진짜 최대한 근데 어차피 막 안무나 노래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영상만큼은 내가 오늘 처음 온다는 그 마음으로 진짜 진짜 인스타 유튜브 올지 조심히 했어 아 진짜? 응 알았어 기대했어 오늘 찐 처음 찐 텐션 찐 반응 근데 나는 노래도 잘 몰라 응 그래? 응 나는 노래도 알고 안무도 알아 사실 신났어 지금? 아 텐커피 텐커피 텐커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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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나 맞았다 발음 나 맞았다 텐커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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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야? 할 말 있어 알았어 뭐야 제 채널이 해킹당해서 지금 이 영상이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제가 무사히 해킹에서 복구가 된 거고 만약에 못 봤다 못 보신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냥 오늘 텐커피쳐 추억 하나 쌓은 걸로 그러니까 이미 이미 한 두 시간 쌓았어 아니 원래 이거를 리액션을 위해서 사실 만난 건데 우리 그치 그치 리액션 확인 지금 시간 얘기하노라 얘기하노라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어 맞아 그 시간 제한이 없었으면 밤새웠어 오늘 오늘 밤새야 돼 파전아파티2 했어 그러니까 파전아파티2 했어 그러니까 무튼 개장위에 빨리 찾기를 바란다 남의 방송에서 남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어떤 아침엔 좀 무서웠어 지금은 이제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약간 해탈 해가지고 약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그때는 누군가 내 나 라이브 킬질도 모르거든 사실 그치 라이브 할 줄도 모르는데 누가 라이브를 내 채널에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손떨리고 진짜 무서웠어 아니 그것도 무슨 개인정보 다 들어있잖아 그게 지금 제일 걱정돼 사실 개인정보가 어떻게 됐을까 다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너는 다 털렸어 무서워 다 바꿔야겠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들 조심하시고 비밀번호 자주 바꾸시고 90일 후에 누르지 마시고 누르지 마시고 어쨌든 무사히 돌아와서 이 영상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알림 때문에 항상 보거든요 오지마 알림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놔서 구독 알림 설정 해놨기 때문에 뜨면 무조건 봅니다 너무 부끄러워 뜯자마자 올려놔 부끄럽네 볼까요? 대거 비춰 대거 비춰 두 번씩 얘기해야 돼 굳이 두 번씩 굳이 두 번씩 두 번째 싱글이니까 맞아요 오 좋은데 응 대거 비춰 해몽 야 우리 오늘 뮤비 못 봐 이러면 렛츠고 틉니다 네 테이크아픽쳐 테이크아픽쳐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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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눈에 보여 너무 귀여워 야 애들 연기 많이 늘었다 그러네 뭐하는 걸까 아 빈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것 같다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러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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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아 귀여워 난 이런 컬러풀함 너무 좋아 좋지 좋지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저번 뮤비도 그렇고 색감이 다 너무 예쁘다 에헤이 나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 에헤이 어 애들 춤이 는 것 같은데 어 늘었네 늘었네 오오 아이스레이션이 아닌데 어 기가 막힌데 아하 너무 예쁘다 오오오 자 허벅지 타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허벅지 허벅지 어허 어지러워 어지러워 하하하하 두 아 귀여워 이거 뭔지 알아요 안무? 안무로 지금 손으로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원하고 관전 포인트야 투하고 쓰리하고 그 다음 포하고 그 다음 파이프로 그려 오오 모르고 보일 수도 있겠다 아니 모를 수가 없어 하하하하 여러분 한 세 번 보면 보일 거예요 전 처음 봤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하하하하 애들 얼굴에 써보시면 안 되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 보느라 어 애들 귀여워서 이것까지 못 봤네 내가 하하하하 잊을 때 봐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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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아 허벅지 허벅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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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었네 늘었네 애들 선 뻗는 게 확실히 달라 지금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너무 예쁘다 너гляnh 아영 아 색 으허아 아헉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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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나 지금 눈이 바빠 지금 눈은 진짜 바빠 아니 나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 야 미쳤다. 오 야 리마 너무 예쁘다. 리마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뻤어 지금. 아니 이 스타일 토텔 터졌는데? 저번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아 노래기구 탔네. 그렇지 그렇지 카톡? 마요카 특히 힙하네 이번에 약간 힙한 콘셉트야. 아니 힘이 엄청 늘었네. 좋아졌네 더 좋아졌네. 아니 거의 거의 프로인데. 이제 프로지. 아 예뻐라 아이고.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야 이 뮤비 진짜 잘 만들었다. 끝난거야? 끝났어. 끝났어? 진짜. 아니 뮤비 너무 잘 만들었다. 눈이 쉴 틈이 없어 지금. 개인적으로 저번 뮤비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저번 뮤비는 약간 감동했었지. 맞아. 근데 이번 뮤비는 뭔가 텐션 올라지고. 약간 이 애들의 분위기를 더 잘 살려준 것 같아. 화면 전환도 빠르고. 눈이 눈이 눈이. 나 눈 지금 바빴어. 누구 봐야 돼 이거 봐서. 이것도 항상 알죠? 아홉 번 봐야 돼. 아홉 번 봐야 돼. 이제 한 번 봤으니까 이제부터 아홉 번 봐야 돼. 10번 더 알지. 10번 더 알지.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아 이거면 못 봤어. 그래서 거기. 아홉 단셔핑이 좋네. 그럼 두 번 봐야죠.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한 번 더 볼까? 한 번 더 볼까? 좋았어. 야 이게 뭐야 우리. 두 번 봐. 아아 리마 스타일링 나도 제일 마음에 든다. 아 진짜 나는 마코. 마코? 응. 마코 스타일링이 제일 스타일이에요. 아 저 원피스 사고 싶어. 아 좀 비싼 거 같은데. 비싼 거 비싼 거. 이거 그러면 무대 때는 어떻게 하려나? 의자 쓸려나? 무대 때는 의자 없어요. 앞에 애들이 앉고. 아 앉고. 뒤에 애들이 서있고. 오 너무 예쁘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이씨 너무 예뻐. 사진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요. 리마 옷밖에 안 보여요. 아이고. 아 보컬 라인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구나. 그렇지 그렇지. 두 번 봐도 새롭다. 봐봐. 안 봐봐. 투. 그 다음 쓰리. 그렇지. 오케이 쓰리. 그 다음 포 나온다. 포. 봤어? 파이브. 그렇지. 가사에 푸실한 편. 가사에 푸실한 편. 가사에 푸실한 편.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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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아 나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반 점체적으로 애들이 춤이 너무 늘었네. 잠깐만. 나 애들 너무 예뻐서 애들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응. 전환이 너무 빨라서 눈이 못 따라. 어떻게 해. 그래서 열 번 봐야 해. 열 번 봐야 해. 열 번 봐야 해. 아유 귀여워. 아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아이 예뻐. 훨씬 좋다. 훨씬 좋아. 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응. 다들 웃고 있으니까 같이 웃게 돼. 맞아. 오. 봤어 방금? 탱 라인인데? 너무 멋있어. 아헤이. 아 나 리마 2번 뮤비가 진짜 예쁘네. 그래 그렇다니까. 포텐 터졌어 지금. 그러니까. 오. 내 친구가 마요카 팬이란 말이야. 음. 나 사실. 애들 매일 봐. 아침마다 걔가 단커방에. 애들. 애들 사진 막 보내줘. 아 얘 해도 해도 될지 모르겠네. 걔가 톤 날 수도 있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를 수가 없어. 아 그렇게. 오케이. 나도 알겠다 이제. 아니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다들 너무 예뻐졌다 근데. 나연은 저 머리 스타일 되게 자주 하는 거 같아. 힙한 거? 힙한 거. 근데 또 저게 어울린다. 맞아. 난 아까 니 브릿지 되게 좋았어. 이런. 맞아. 야 다들 너무 예뻐졌어. 한.. 한 명만 볼 수가 없다. 아니 그 리쿠 왜 이렇게 좋아졌지? 좀 좀 좋아지는데. 리쿠 춤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늘어서? 어. 약간 원래도 파워가 있었지만. 깔끔해지는데 파워가 있으니까 좀 늘었네. 맞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 보고 싶어. 또 봐. 한번 봐. 아 너무 웃긴다. 야 누가 뮤직 리액션을 두 번 세워 싶어. 우리가 최초다. 응. 우리가 최초야.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아 두 번 볼 수도 있어. 다 같은 마음일걸? 다 같은 마음일걸? 어떻게 한 번만 봐.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아 웃겨. 예쁘네. 애들 지금 이거랑 태커피쳐랑 팝핀쉐이킷. 지금 두 개로 활동 지금 하고 있죠. 봤어? 내 영상 보고 따라했어? 봤지. 어. 따라 하진 않았는데. 눈으로 딸 수 있지 않아? 아니 그럼. 그치? 앞머리 잘 만들었다고. 그거 지금 일본에서 또 활동 중이죠. 다들 다치지 마시고. 맞아. 건강 잘 챙기시고. 진짜. 근데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살짝 걱정되긴 했어 나는. 막 CF 엄청 많이 찍었던데. 응. 다들 잘 먹고. 맞아. 잘 자고. 잘 잘 수 있을까? 응. 그렇지. 이 일 하다 보면은 너무 바빠지. 인기가 많아질수록 잘 시간이 줘야 되죠. 그래도 잘 수 있을 때 잘 자고. 맞아. 그게 그거다. 어. 이거 이거. 영상 보지? 영상 보지? 얘들아. 보고 있니? 애들이 우리 영상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지금은 바빠서 볼 수도 있는데. 응. 애들이 볼 수 있으니까. 얘들아. 잘 먹고. 잘 자고. 선생님들이 사랑한다. 건강 잘 챙기고. 파이팅. 또 언젠가 또 지나가면서 만나. 응원할게. 빠이빠이. 응원할게. 안녕. 안녕.